부쳐 가자 간다 나 내렸는데? 다시 타면 되지 간다 밥 먹었나 아무도 겁나가 또 이과층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지마 또 맘 열었어 아 뭐야 나 뭐야 나 뭐야 나 차에서 왜 그래 왜 그래 해당 유저는 초대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뜨막 소리나 그런거 아니지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디 그래도 블루님 없을 때긴 한데 시키는 마리 먹긴 했네 오 이제 잘하는 사람만 남은건가 아직 안가는데 집덩어리 드디어 사라졌다 저 빠져서 이제 못먹음 이제 우리 집이 연승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빠져서 못먹음 앞덩어리 빠졌다 개꿀 침덩어리 다들 레디 하시게 강진님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캐릭터가 어디 전체 성형 하셨어요? 네 이미 이쁘셔서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보다 더 이쁘셔서 뭐하려고 주변에 남자꺼에요 그대로 내꺼에요 아 아 아 거의 다 헐크였어 귀여워 자기자 너무 좋다 누가 찝었어? 나야 나 아 역시 형이야 최고? 어떻게 저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지? 내가 했다면 내가 했다고 하면은 내가 했다고 하면은 아 더러워 이랬을텐데 아 아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정도야? 어 실픔 방송 안하냐고요? 방송 접었어요 네 방송 접었어요 왜 접었어요?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 자괴감을 느꼈다고? 저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나? 왜 물어본거지? 약간 보물 같아 여기 뭐야 그니까 왜 접었죠? 다시 한번 저희한테 대답해 주세요 관심이 과해서 접었으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래요 과해서 접었다고 잡고 있냐고? 그니까 시청자 많으면 어그로 많이 끌려서 좀 힘들긴 해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건 어떨까요? 너무 반영이죠 너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전 해볼래요 그냥 해볼래요 저 해볼래요 지옥으로 가는 빠른 길이에요 그니까 저 해볼래요 알겠으니까 해볼래요 계속 바꿔요 저랑 바꿔요 저랑 바꿔요 저랑 바꿔요 저랑 바꿔요 많이 급하신가 보네요 이쪽이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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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 기만자 죽어라 라고 한번 쏜 거 같은데 어.. 정확해 그치 실픔 난 너의 그 목소리를 들었어 내 마음의 머리를 우리 동무잖아 내 앞에 살아 응 안물 안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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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통하는 게 많다고 맞아 무서워 같이 타실래요 네 네 그들을 미행해보자 어디로 가는지 미행해 오케이 저쪽으로 엉덩을 넘어가면 내 뒤에 미행이 있는 거 같아 현재 망원경으로 본 결과 강지가 묶여있었어 묶여있었어 불쌍해 불쌍해 강지가 묶어 은신차에 도착한 모양이야 오케이 차를 세웠어 우리도 잠시 세워서 쉬는 척하자 옆집 주민인 척하자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이 강씨 아이고 이사 오셨나봐요 방금 뭐가 찍히는 소리가 났는데 내 아들아 온다 내 아들아 푸세요 오 좋다 먹는다 나는 애 아들아 나도 이거 비슷하게 안 돼서 놀러 가는거 아이고 어딨어 저거 먹으러 간다고? 어허 조심히 다녀오게 젊은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멀쩡히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이었다. 돌아오질 않는구만. 아니 이 녀석은 돌아온다고 해도 언제 돌아오는 거야. 12시간이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해? 북극에서 지금 12시간 동안 잃어버렸는데 동생. 오늘 외박인가? 그니까. 따로 연락해주는 친구인데 원래. 연락이 없네. 갑자기? 혜정님 영상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안여자가 생긴 게 분명해. 지금 외박이야. 100%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 오리지 와봐. 언덕 돌사인에서 싸운다. 럭키덕이. 신선 가까운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용산 아래다. 좋았다. 다시 가 이런 쪽에 가자고. 왼쪽. 산. 산 위. 산 위. 볼 산. 위에. 스프레이너. 왼쪽. 파이어인에서 올. 파이어인에서 올. 파이어인에서 올. 나이스. 사면돌. 아니야. 기졸도 기졸. 뭐야. 나이스 왼쪽. 나이스 왼쪽. 너망. 너망. 이 계단이. 사밍 너무 맞다. 수류탄을 맞다 하니. 이거스 수류탄이요. 어 도망가는 것이 좋을 것이여 세상에 벌써 10월 중순이네 보고 있으면 강지님 생일이잖아 어 그걸 기억한다고? 역시 어? 캘린더 보고 있었는데 보이더러 강지 생일이 언제 기억 봐 맞춰봐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렇지 모를 리가 없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모를 리도 없지 어 설마 11월 15일이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살짝 찾아봤다 이 정도 속도면 거의 나무위키 로빙속도랑 비슷하다고 예예예 내가 집중하고 있었어가지고 왼쪽집에 처박해 그건 그렇지 집중은 하고 있었지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아 윤루트 형 생일은 몰라 윤루트 생일? 됐어 아니 몰라도 돼 나 생일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 아니야 너 개아파 찾아보자 윤루트 어떻게 생일을 다 넣어 이 형 생일 며칠이야? 못해 우는게 당연해 맞아 근데 넌 좀 외워라 넌 좀 외워라 오 수류탄 뭐야 쟤 경기지역에서 저렇게 아 자기장한테 킬 뺏겼어 대구리가 너무 이쁘게 나와있는데 대구리가 너무 이쁘게 나와있는데 님들 14명 남았고 자기장 리얼 꽂아야 빨리 이건 채우고 가야한다 빨리 타 아 기억해 그날을 0212 어떻게 2월 12일 내년 0212가 오면 나한테 카톡 보내 미안하다고 사죄를 담아서 보내라 알겠다 오버 그전에 보내도 좋고 보인다 205 오 길리 에탑 활기치는 애다 저 저기랑 아 까베 와우 또 뛴다 나잇다 같이 따줬어요 나잇다 0212 나이스샷 트럭 뒤에 트럭 뒤에 에탑도 있어 수류탄이 없네 와우 와우 못살려 못살려 살릴 수 있어? 아니 못살려 좀 아까운데 아 아 안돼 에탑만 잡으면 돼 에탑만 잡으면 돼 재수 번호 0212 너무 나갔어 아니 아 일로 사업하자 아 에탑